원희룡 제주도정이 감귤밭 등 농지와 임야에 태양광 발전 사업을 추진했었는데요. 거창한 계획과 달리 제주도가 집단소송을 당할 위기에 노렸습니다. 소송이요? 제주도가 20년간 확정된 순위구로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되는 최초의 태양광 농사를 하면서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믿고 참여했는데 별다른 이익이 없이 개발부담금 등만 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보험약관 같은 겁니까? 불리한 부분들은 깨알같이 써서 이렇게 깨알같이 써요. 조카 같아서입니다. 조카 같아서요? 지금까지 내가 너를 얼마나 챙겨줬느냐? 보답하라? 그리고 또 조카 같아서 한 행동인데 그걸 그렇게 느낄지 몰랐다. 그런 말을 했던 겁니다. 조카한테 입맞춤 사람 있습니까?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 그런 말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키워드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주투데이의 김재훈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죠. 김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셜록 홈즈가 나온 줄 알았습니다. 멋진 모자를 쓰고 오셨는데. 넷기가 내려서. 네. 참고로 저희 키워드 뉴스 시간은요. 저희 라디오 제주시대 그리고 제주투데이에서도 다시 유튜브를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살펴보도록 하죠. 감귤 태양광 결국입니다. 태양광 관련된 이야기들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문제를 좀 취재를 해 보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원희룡 제주도정이 감귤밭 등 농지와 임야에 태양광 발전 사업을 추진했었는데요. 농사라고도 했었잖아요. 태양광 농사. 네 그렇습니다. 당시에도 말이 많았습니다. 도심이 아니라 녹지 공간에 그런 시설을 조성하게 하느냐. 이거 따지고 보면 결국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되는. 전환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되는 거고. 농지에다가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니까. 그렇죠. 빗물이 내리거나 그렇게 되면 땅으로 자연스럽게 흘러들이지도 않고 그런 문제도 지적이 됐고. 결국 농지 훼손 아니냐 그런 얘기도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전국적으로 사실 태양광을 많이 장려하는 분위기가 있었고요.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이다 그렇게도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렇게까지 말했는데요. 그런데 농지에서 농사를 짓지 못하게 되는 거니 어폐가 있다. 그런 지적도 나오고 받기도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거창한 계획과 달리 제주도가 집단 소송을 당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소송이요? 네. 이거 어떤 얘기인가요? 감귤 폐원지 태양광 사업에 참여한 10개 농가로 이뤄진 제주감귤 태양광 토지주 협의회 협의체에서 어제죠. 어제 제주도와 태양광 사업자를 대상으로 집단 민사소송을 준비 중이다 그렇게 밝혔습니다. 네. 집단은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군요. 그러면 감귤 태양광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언제쯤부터 시작이 됐던 사업이었던 거죠? 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현재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죠. 원희룡 전 제주시사 재직 시절인 2016년 4월 제주도는 도민소도로 이어지는 태양광 발전보급 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한 달 뒤에 5월에 2016년 5월에 감귤 폐원지 및 마을 소유시설 활용 태양광 발전 보급 사업 시행 계획 공고를 냈는데요. 여기를 보면 장밋빛 얘기들이 가득 담겼습니다. 태양광 발전 농가가 20년간 확정된 순이익을 보장받는 형식이다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그렇게 농가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했습니다. 저도 기억이 납니다. 굉장히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감귤과 수원을 폐원할 예정지 그리고 마을 소유의 공유지 주택 및 공공시설 등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 시설을 보급해서 주민소득으로 연결하겠다 했었고요. 이거 감귤 태양광과 관련해서 이런 모델이 제주도는 전국 최초다라면서 농사 대신 태양광 발전을 통해서 전기농사를 짓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다 홍보했는데 듣기에 굉장히 달콤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아까 확정이라고 해도 했었고 순이익이. 네 20년 동안요. 힘든 농사 안 짓고 태양광 발전 시설을 지어놓으면 20년간 확정된 순이익을 안정적으로 보장한다는 거니까 고령농가, 비영농 토지, 주 등이 좀 관심이 많이 갖게 됐죠. 고령농가 그리고 비영농 토지 등을 우선 대상으로 선정을 했고요. 감귤 농사 안 지어도 이렇게 태양광 발전 시설을 통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다 하니 농민들 솔깃했겠죠. 제 한 60여 농가가 감귤과수원 태양광 사별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약 60에서 70 정도 되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까지 간다고 하는 거 보면 이익과 관련해서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아까 확정 순이익을 보장한다고 되어 있었잖아요. 그게 명시가 되어 있던 겁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제주도가 제시한 계획과 그리고 공고 내용에 20년간 확정 순이익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당시에 도의회에서도 이 사업 계획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 바 있는데요. 도의회에서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제주도가 4,500평의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면 4,500평짜리 땅이요. 농지의 발전 시설을 설치하면 20년간 매년 6천만 원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는 말로 감귤 농가를 헌혹하고 있다. 그럼 입판 나왔었는데요. 제주도가 민간 사업자와 농가를 알섭만 하고 있느냐는 지적이 제기되는 거죠. 책임을 지지 않고요. 그런데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과 토지 보유세 등에 대한 내용은 보이지 않는데요. 이게 이번 논란의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토지 보유세 그러니까 농지에서 잡종주로 변환이 되는 거니까 거기에 따른 세금도 올라가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제시되지 않았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보험약관 같은 겁니까? 불리한 부분들은 깨알같이 써서. 그런데 그 부분들을 잘 몰랐다는 건데 농민들이 지금 과잉 발전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제 현실을 직시하게 됐다는 말인가요? 네. 당시에 이게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이 사업을 추진했었는데요. 사업자 측이 또 이제 이런 제주도 셧다운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 전기재생에너지 셧다운이요. 전력량이 오락가락하니까, 넙치대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대우건설 측에서는 발을 빼려 했다. 그런 얘기도 많이 들렸고요. 이제 이 사업이 좀 복잡해지는 장밋빛만으로 흘러가고만 있는 건 아닌 거죠. 그 감귤 태양광 토지주 협의체는 6년이 지난 현재 농가들에게 돌아온 것은 기대와 달리 경제적 피해와 고통뿐이다. 그렇게 성토를 했습니다. 제주도가 20년간 확정된 순위구로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되는 전국 최초의 태양광 농사를 하면서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믿고 참여했는데 별다른 이익 없이 개발부담금 등만 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공고 내용에 다 들어가 있던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소득은커녕 오히려 개발부담금만 내고 있다. 잘 몰랐던? 네. 일정 수익도 얻고는 있습니다. 협의체에 따르면 제주도와 태양광 사업자가 참여 농가를 모집하고 계약을 체결할 때 개발부담금 관련 설명을 전혀 하지 않았다.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아까 제가 보험약관 얘기했는데 보험약관도 요즘엔 깨알같이 써서 보내는 경우도 있지만 일단 그걸 고지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결과가 크게 차이가 나거든요. 제주도는 어떤 입장입니까? 법적 예상하시듯 법적 책임이 없다. 그런 입장입니다. 제주도에서는? 네.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하니까 제주도는 농지 지목을 변경하게 됩니다. 농지가 농사용도가 아니기 때문이죠. 지목 변경이 수반되는 태양광 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고 법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제외, 감면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라면서 다른 개발사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현재로서는 부담금 면제는 불가능하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양쪽의 얘기가 좀 다릅니다. 보면은. 이게 어쩌다 6년의 세월이 지나서 이렇게 흘러왔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 이거 보면 주민협의체가 예고를 지금 한 만큼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현재 10개 농가에서 이걸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대응에 나선 건데 각각 농가가 이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한 농가들이 각각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어디 한자리에 모일 기회가 있던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주민협의체 소송에 함께할 다른 농가들을 또 찾고 있습니다. 제주주민자치연대에서 연계해서 같이 하고 있는데요. 그쪽으로 연락을 달라고 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소송으로 가게 되면 개발부담금 부가주체와 사정고지 의무 여부, 임대료 산정 시에 개발부담금 포함 등이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사정고지 제대로 했느냐, 이 의무를 이행했느냐. 협의체 측은 이 사업의 계획 수립 과정에서도 도민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과정이 없는 등 참여농가에게 사업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채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이 없다는 제주도의 입장, 주장은 매우 납득하기 어렵다.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제주도에서 감귤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렇게 깜짝 발표를 딱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제주도의 농촌 풍경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올레길도 사실상 그런 농촌 풍경 때문에 사람들이 찾아 찾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런 농촌 풍경, 농지에다가 그런 태양광 시설들이 잔뜩 깔린다. 그렇게 될 때 또 풍경도 풍경 경관 문제도 따를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과 얼마나 논의를 했느냐. 또 지하수 문제도 있고요. 그런 부분 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개발부담금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얼마나 되는 겁니까? 들어보니까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협의체에 따르면 제주도가 농가에 부과하거나 또 부과할 예정인 개발부담금은 적게는 2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원에 달합니다.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와 관련해서 언급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거고요. 사업자 책임이지 제주도의 책임은 아니다. 시기에 또 회피를 하고 있다는 그런 지적도 제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알선만 했다. 제주도는 그런 주장을 한다면 이런 비판 나오고 있는 거죠. 제주도가 플랫폼 업체는 아니잖아요. 네. 알선만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런데 공고도 또 제주도에서 냈던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제주도 지역 현안, 갈등 현안에 대해서 문제를 적극적으로 풀어내야 한다는 그런 적극 행정의 필요성 계속적으로 제기되어 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책임이 없을까? 마냥 그렇다고 보기는 또 어려운 모습인데요. 주민협의체는 수천만 원의 비용이 들어가는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일절 언급이 없었다는 것은 사정고지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다. 그렇게 지적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사업 계획 내용의 그런 부분이 확인되지 않거든요. 제주도는 지목을 변경하는 거니까 당연하다. 당연히 이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요. 주민협의체는 도의적 책임이 있는 제주도는 마땅한 대책이 없다면서 나물라라 하고 있다. 그러면서 농가와 사업자를 연결해주는 브로커 역할만 하고 정작 책임은 회피한다고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이게 잘못하면 진실 게임이 벌어질 수도 있겠네요. 아까 잠깐 얘기는 했었는데 전력 생산량이 남아 돌아서 풍력발전 제한하는 셧다운도 지금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태양광 발전 사업이 과연 이게 장밋빛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풍력발전에 의해서 태양광 발전도 셧다운 조치를 취했습니다. 제주도는 육지부로 제주에서 생산된 전력을 보낼 수 있는 방안 그리고 또 전력 저장장치 개발을 통해서 전력을 비축하고 안정화를 도모하고는 있는데요. 그리고 일단 먼저 육지에서도 재생에너지 사업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제주에서 생산하는 전력을 육지에 팔 수 있다. 이거 마냥 장밋빛으로 전망하기는 또 어려운 실정이고 전력 저장장치 역시 상당히 많은 비용과 지금 연구개발 단계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라서 이것도 꽤 장기적 과제이기도 합니다. 믿지도 않으실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알겠습니다. 과수원을 접고 태양광 사업에 참여한 농가들 입장에서는 미래가 좀 불투명해서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협의체는 태양광 사업 참여 농가가 입은 피해에 대한 책임과 그리고 태양광 사업의 불확실한 어떤 영속성에 대한 정책 및 대안을 제주도에 요구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10개 농가가 참여하고 있는데 앞으로 소통을 통해서 얼마나 더 이 집단 소송에 참여할 농가들 수가 늘어나게 될지 한번 지켜볼 과정이고요. 그리고 또 이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충분한 공론화가 이루어졌었는지 왜 이렇게 사업이 추진되어서 급하게 추진됐는지 하는 부분을 전반적으로 한번 또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사업이라는 게 자기 결정화에 일어나는 자기 책임이다라는 그 반론도 나올 수 있긴 한데 그 내용이 정확하게 전달이 됐느냐라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다음 키워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카 같아서입니다. 조카 같아서요? 네네. 이건 뭔 내용일까요? 체육회 성비위 요새 또 조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관련된 내용을 들고 오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체육회 사무처 관리자급이 A씨가 부하직원 B씨를 강제추행한 혐의에 대해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세히 내용도 말씀해 주실까요? 네. 사건은 약 15일 전 지난달 말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제주도 체육회는 지난달 28일부터 31일까지 경상북도 일원에서 열린 전국 소년 체육대회에 참가했습니다. 관계자들 여럿이 대구 광역시에 있는 숙소에 머물게 되었는데요. 피해를 입었다는 B씨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제주도 체육회는 숙소 인근에서 회식을 했고요. 술자리가 마무리된 뒤에 사무처 관리자 A씨가 이 B씨에게 커피 한 잔 마시자면서 따로 불러내서 그 자리에서 볼을 비비고 입을 맞추는 중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겁니다. 다른데도 아니고 소년 체육대회에 참가를 하면서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좀 갑갑하긴 합니다. B씨는 싫다. 그러지 마라. 그러면서 밀어내고 자신의 양손으로 입을 막았는데 A씨는 강제로 마스크를 내리고 입을 맞췄다고 합니다. 그 순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 순간 멍해지고 아무것도 못하겠더라. 너무 놀라고 무서웠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후 제주도 체육회에서 함께 이용하고 있는 숙소로 돌아갔고요. 숙소에 이제 개인 숙소에 들어가 있으니까 또 A씨가 또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왔다고 합니다. 뭐 마스크를 내리고 입을 맞췄다는 말이 사실이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행동했다는 얘기인데 네. 상관은 혹시 했습니까? 사건 며칠 후에 만나서 사과를 했다고는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사과를 하면서 한 말이 좀 과관이었습니다. 네.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내가 너를 얼마나 챙겨줬느냐. 아, 보답하라? 네. 그리고 또 조카 같아서 한 행동인데 그걸 그렇게 느낄지 몰랐다.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조카한테 입 맞추는 사람 있습니까? 네. 참 그 말을 듣는데 이 B씨 그 말을 들으면서 몸이 부들부들 떨렸다고 한대요. 네. 참 제주투데이 조수진 기자가 A씨와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피해자요? 네. 그 조수진 기자와의 통화에서 어떤 내용인지 아니요. A씨와. 아, 가해자. 네.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고 사실 여부를 말할 수 없다. 그러면서 통화를 할 수 없다. 나중에 연락하겠다. 그렇게 하면서 전화를 끊었는데 그 이후로는 연락이 되진 않고요. 지금 뭐 수사를 받게 된 상황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제주경찰청 여성 청소년 범죄 수사대는 이 직원 B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체육회 간부 60대인 이 A씨를 경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또 이런 말을 했대요. 술을 마셔서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 그런 말을 진술한 것으로 또 알려졌습니다. 굉장히 많이 듣게 되는 말입니다. 네. 술을 마셔서 기억나지 않는다. 네. 한국에서는 술이 무슨 뭐랄까요. 어떤 사건의 감경용도 쓰이는 경향이 있는 것도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음주운전에는 가중요인이 되는데 다른 어떤 사내 같은 경우는 술 기운 때문에 술을 마셔서 이게 좀 통용되는 면이 있는 것도 같은데요. 이번에도 어김없이 그런 발언이 나왔습니다. 기억나지 않는다. 네. 술을 마셔서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 네. 그런데 B씨를 만나서 했다는 얘기를 보면 조카 같아서 그랬다. 그런 말을 했다는 거 보면 정말 기억이 안 나는 것일까? 술 때문에? 네. 그런 그렇게 이제 의문도 또 한번 던져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뭐 조사해봐야 되고. 도체육회에서도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공식 사과를 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에 제주도 체육회 임원들이 제주도 체육회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피해자가 깊은 마음의 상처로 무척이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니 위안의 말씀을 올리기도 송구스럽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평국 제주도 체육회장은 스포츠 행사에서 이런 문제가 야기된 것에 대해 참담한 마음이라면서 다시 신뢰를 회복하고 도민과 체육회의 여러분께 다가갈 수 있도록 규정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다. 그렇게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육도 했다 그러던데 이런 일이 발생했고. 네. 어쨌거나 지금 그 직원은 가해자는 휴가를 낸 상태라면서요. 네. 피해를 본 사람 입장에서는 끔찍하지 않습니까? 불고속 상태로 조사를 받고 있거든요. 언제든 마주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징계 조치는 나중 문제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 일단 휴가 처리는 됐고 징계 절차를 진행할 것인가 이 부분이 좀 관심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절차에 따라서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이 A씨에 대한 임원 자격 박탈 그리고 체육인 자격 정지 등 여부를 등의 징계 수위를 각각 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뉴스는 좀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만. 자. 지금까지 제주투데이의 김재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